진짜 마지막으로 놀려고 진짜 마지막으로 제대로 놀려고 MTR 체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기계에 작가 문제가 있어서 좋아요 듣기 전에 한 번 쓱 좋아 좋아 지금 나오는 거 안 돼요? 말하자 네 멤버들 준비됐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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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밤을 노래하는 거운 무궁화 밴드 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요 고맙다 간다 이쪽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최초의 강아정 가장 많이 넓은 침대가 서는 무엇을 놓고 서는 내 상상에 진짜 잘 온 거에요 내 상상에 진짜 잘 온 거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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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